옛부터 폭우가 발달했던 나주는 오가는 배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어를 접해 지금은 삭힌 홍어의 고장으로 불리는데요. 이 홍어를 잡채부터 떡, 식혜까지 다양한 요리법으로 풀어내 미슐랭 셰프들까지 그 비법을 배우러 왔다는 천수봉 명인을 서일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고려에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바다와 육지의 가교였던 나주 영산포. 당시 신안에서 홍어를 배에 싣고 나주 영산포로 오는 사이 발효가 이뤄지며 삭힌 홍어가 탄생했습니다. 옛 영산포구가 있던 자리에 생긴 홍어의 거리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가게마다 전국으로 나갈 물량을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바다를 접으지 않는 충청북도는 아예 홍어를 홍어의 홍자도 모르다가 그을래에 대해서는 홍어를 그분들이 더 찾아요. 건강식품이고 기업 부부로 많이 찾아요. 미국에서 찾는 별미가 된 전남 홍어. 그 중에서도 명인의 홍어 요리가 특별한 이유는 호불호를 넘어서기 위한 도전에 있습니다. 실제 지난 남도음식축제에서는 홍어만으로 13가지 음식을 선보여 대상을 수상했고 미슐랭 스타 셰프들이 찾아와 비법을 배워가기도 했습니다. 홍어를 말려서 잡채도 했고 홍어 물에도 해요. 나중에 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홍어 물에도 하고 홍어 껍질로 묵도 만들어요. 전남 지역에선 여전히 상가와 잔치 같은 희비가 엇갈리는 대소사마다 함께하는 홍어. 이처럼 귀한 음식을 모두와 나누고 싶은 명인의 뜻이 담긴 주방에선 특유의 코를 찌르는 홍어 향이 사라지는 날이 없습니다. 빵이라든지 과자라든지 쿠키 같은 것에도 다양하게 홍어를 활용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요리를 저는 만들고 싶어요. 전라남도는 지난 4월부터 홍어 식문화의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에 나서는 등 남도 홍어를 알리기 위한 홍보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손하는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